에베소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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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한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한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순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의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리똘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